동화? 오 마이 갓! 왓쌉! 안녕하세요! 왓쌉 브라더! 박재범 씨! 박재범 씨입니다. 아 멋있다. 그런 인연이 있구나. 박재범 씨가 격뜨기 그렇게 매니아시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음료 브랜드를 런칭해서 대박이 난 분이네요. 네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완전 옛날부터 배랍니다. 아이고 이렇게 배네요. 아 그러게요. 근데 운동 그렇게 좋아하신다며요. 네 좋아합니다. 오 그럼 다음에 같이 스파링을 합시다. 스파링을 합시다. 야 그거! 넌 죽었다. 넌 죽었다. 형님이 아마 저거는 체급이 한참..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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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저거는 치성훈 씨는 친하게 지니자 라는 표현이에요. 뭐 봐주시면 네 뭐. 오케이. 어 네네네. 다음에 또 뵈요 그러면 창석이 아디가 말을 해가지고 꼭 뵙겠습니다. 고마워 땡큐. 진짜 친하신가 봐. 아니 오빠가 지금 웰컴드링크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셨잖아요. 이따가 지금 여기 갖고 왔거든요. 바리바리 싸갖고 왔거든요. 여기 가마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여러 가지 좀 해볼까 해서. 감사합니다. 오! 오 이게 뭐야. 오! 역시. 무슨 역시. 뭐야 이거. 이게 뭐게요. 뭐야. 뭐야. 오빠들. 네 치킨. 통닭을. 오. 통닭. 가마솥을 좀 통닭을 해보려고. 네. 가마솥 통닭 맛있게 통닭. 아 잡내를. 잡내를. 잡아주니까. 월계수입. 오 너무 많아. 월계수입도 저렇게 많이 넣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거. 월계수입. 너무. 이거 이렇게 저어주세요. 힘 좀 빡빡 주시고. 좀 넣어볼게요. 좀 넣어볼게요. 저게 뭐예요? 뭐야 이게. 이거는 매워? 이게 마라소스. 이거는 매워? 이게 마라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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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라소스 너무 좋아요.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. 진짜 맛있겠다. 반죽에다가 소스를 넣으면. 네. 맞아요. 직접. 그럼 마라 향도 상관에서. 이 매콤함이. 들어가겠네. 마라소스를 이제. 마라소스를. 네. 발라줘. 전체적으로. 이야 이거. 무슨 맛일까. 이거 진짜 사이상에도 잘 발라줘야 돼요. 이제 저쪽 가서. 입혀가지고 튀길까요 우리. 옷을 싹 입혔네. 오늘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튀기하고 맛있어. 저거 맛있겠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간단하다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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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거 중간에. 꺼내가지고. 또 칼로 꾹꾹꾹꾹꾹 좀 눌러야 되거든요. 이제 가마솥에서 한번 찍혀보고 싶었는데. 날 너무 행복했어요. 이거 궁금하다. 아 먹고 싶다. 뭐야. 오 마늘. 마늘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추성훈. 네. 추성훈 씨 하면 또 마늘이잖아요. 마늘하고 추성훈이죠. 앞으로 추성훈 하면 마늘이 생각날 거예요. 갈릭 추성훈 선생. 톱 마늘로. 다 넣어. 오 튀김 마늘 맛있겠다. 감도 좋잖아요 또. 마라 마늘 통닭이. 그러면 마늘을 넣습니다. 다 넣었어요 그냥. 다 먹구나. 다 넣어야 돼? 네. 다요? 다 넣어요 이거를? 구울까요 그냥? 뭐지? 이거 뭐예요? 다진 마늘. 마라 마늘 통닭이네. 다 뭐 다. 네 다진 마늘을 튀기면 좀. 마늘 크런치처럼 튀겨져서 더 맛있어요. 마늘말 진짜 제대로겠다. 이제 된 것 같아요. 냄새 장난 아니야. 이게 말이 되나? 좋다. 잘. 자야. 나이 좋죠? 자야. 나이 좋죠? 그깟. 됐다. 됐어. 역만이 나왔다. 이거야. 비절 짱이죠? 와 저거 대박이다 저거 진짜 대변에서 팔면 줄이 쫙 쓰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잘할까요 줄이 100m 쓸 것 같아 오케이 자 마지막 이야 마늘까지 옆에 뿌려주고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겠다 핫도그 도깨비 핫도그에 감자칩 박혀있는 것처럼 지금 마늘이 막 박혀있네 너무 맛있었어 이거 와 대박 와 어떡해 우와 우와 잘 익었네 나 이거 먹어 진짜 진짜 먹고 싶어 와우 잘 익었네 오빠 와 고마워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성미 폭발 추석원 씨 먹을 때 턱관절이 너무 매력적이야 지금 야성미가 있으세요.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. 맛있어. 마라향 많이 나요? 네, 마라향 많이 나요. 너무 좋아요. 느끼함을 마늘이 다 잡아준 거 같아. 마라가 또 다 잡아준 거 같아. 이게 마늘이 같이 씹혀서 정말 입안에서 그냥 향이 너무 좋았어요. 자 그러면 이 차를 내가 준비할게요 그러면. 메인 이벤트. 메인 이벤트. 아직 안 끝났어요? 네, 이제부터가 메인입니다. 이제 메인이라고요? 네, 이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